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쁜 이들 안녕 보이나 일찍 일어났네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운동 가기로 했거든 어째 또 화장 안 지고 그냥 잠들어 버려 가지고 화장 안 지우고 잘 때 엄청 많아 모르겠어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어나서 이제 막 세수 다 하고 그리고 자려고 또 참야 잠이 올 때는 무조건 화장을 지우든 안 지우든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피부관리를 어떻게 유지하냐구요 타고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만큼 더 좀 공을 들여야죠 어제 망쳤으니까 오늘은 뭐 팩트 해주고 좀 공을 들여주고 사실 아침에 딱 눈뜬 거는 산 새벽 4시 정도 왜 어 아직 시차 적응하느라고 항상 올빼미 형 이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가 아주 길더라구요 이렇게 얼마나 가려나 배고프니까 뭐라도 좀 먹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우유는 우유가 떨어졌다 예쁘지 이번엔 건강식 시리얼 아니고 프루트 루츠 프루츄링 애기들 좋아하는 시리얼 통에다 예쁘게 담았어 아 차가워 이제 너무 차가우면 이 시리얼 하 쫙 있잖아 이게 뭐냐면 집에 놀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싸놨어 잘 보이나 이거 내가 천천하고도 있지만 먹고 있는 거 기분전환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나 원래 생전 안 붓는데 정말 손가락이 소세지처럼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부키베로우 먹기 시작해 그래서 하루에 뭐 먹고 시작하냐면 아침에 에너지 생기라고 아르기닌 유산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 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이제 와구 닦을게요 해수 토마토 토너를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닦아주면 아 오늘 옷을 잘못 골랐네 아 자꾸 내려오는데 팩 전에 나한테 잘 맞는 세럼의 앰플을 팩 전에 듬뿍 발라준 다음에 팩을 하면은 시트팩이라든지 포착 잘 맞는 저는 입생로랑 모델이니까 퓨어 셔츠 나이트 리부트 세럼 이렇게 흔들어서 써있는 거 왜냐면 수분하고 오일이 이렇게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향 너무 좋다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응 좋다 팩 대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그리고 크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운동 가려고 운동할 때는 막 풀매하고 가진 않고 어쨌든 연예인이니까 아무도 안 하고 가면 내가 운동하면서 험 민망하거든 물론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적당히 그냥 해줄 정도만 그리고 혹시 막 또 사진 찍자고 하는 또 이쁜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좀 거지같이 볼 때는 사진 찍는 거 싫거든 그냥 너무 거지같아서 도망다면서 숨고 단정하게 하고 있을 때는 사진 찍는 것도 크게 부담이 없더라고 늘 쓰는 거 촉촉하고 너무 매트하지 않고 적당한 커버력 오늘 이거 찍는다고 이미 늦었어 새벽 운동이 아니라 아침 운동 되겠는데 음 그래서 그냥 약간 밝은 오렌지로 그냥 한꺼번에 덮어서 바르는 거 그래 거창한 메이크업 보여주기로 했는데 딱 기다려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느끼만 새칠 새칠 늦었다 늦었어 이렇게 이렇게 내추럴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바르면 너무 입술이 도드라져 보여서 약간 이렇게 두근 도둑 두근두근 두드리는 두드려 주세요 내추럴하게 두근두근이 아니라 두들두들 두근두근 이렇게 하고 깨끗한 메이크업 끝 이제는 운동복을 입고 이제 진짜 운동 가야 돼 늦었어 새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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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왜이래 운동 갔다 올게 안녕 안녕 나 집 랜선 집들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치울 엄두가 안 나 물건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또 막 의류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집에 막 샘플들 박스박스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너무 창고 같아가지고 집들이 를 아직 못해 주겠는데 그냥 엄청 지저분한 상태로 라도 집들이 를 하면 좋을까 네 이제 우승화 runner 있 majors